34년 동안 베풀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성전을 채우려고 마음만 먹었을 때에 사모예라 7장 보니까 다섯 가지 복을 줍니다 첫째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겠다 종교케 하겠다 그랬고 둘째는 다윗 왕조를 일으켜서 그의 나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 후손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넷째가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겠다 다윗은 다윗의 후손이 범자면 징계나시되 그 왕에는 빼앗지 않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 얼마나 귀하게 하긴가 다윗에 받은 놀라운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은 첫째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그때 교회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에서 다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화 까먹고 에덴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숨었어요 무화관에 입은 인본주의죠 오늘 윤리도독 자기 인간으로 종교를 말하는데 그걸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신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는데 그게 양을 잡아서 피 흘린 사건부터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에 의해서 심판할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오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이냐면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애베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도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열 번째 재앙에 의해서 장자가 죽고 6월절을 지킬 때의 십자가 피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는 게 그 내용이 되고 이스라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 배타나 죽게 된 상황에서 나뭇까지 던졌더니 단물로 바꿔줬다 그 나뭇까지가 십자가를 의미하죠 우리 인생의 쓴물 같은 인생도 이스라엘 만나게 되면 단물로 바꿔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열림에 이랬더니 보니까 그 당시 거기 물샘 12종류 70주가 있는지라 여러분 12와 70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죠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12주자 70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아시스 오늘 이게 오늘 교회를 말해요 교회만이 정말 오아시스가 있고 생수가 있고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죄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만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얘기가 민숙이 9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된 거 보니까 성막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막을 덮었고 정년이 되면 성막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어났을 때 항상 그래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12종이 진행하고 머무는 곳에 머물렀더라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뜨거운 햇살이 붙이기 때문에 구름을 막아줬고 저녁에는 굉장히 추운 지기 때문에 불기둥을 막았고 이게 지금 오늘 성리로 말하는데 어디에 임했냐 성막 위에, 교회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해답에 나와 있어요 성막이 돼야 됩니다 그 성막 안에는 피를 흘린 제사를 드렸고 또 열두 떡상에 있었고 향당에 있었고 벗개가 있었고 그곳에 구름기도 불기둥을 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있고 보결에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 진짜 교회예요 진짜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인간적인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광야 40년을 왜 겪게 되냐면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가까이 거기서 말씀을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가난한 땅에 바로 가야 되는데 열두 정탄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열 명이 부정적인 얘기 듣고 온 백성이 울고 탄식하고 원망불평이 했을 때 여호사 갈래만 들어가자 여기서 하나님 볼 때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불합격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말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닌데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야 되는데 못 간 이유가 뭘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야 거기가 안악자순 있고 철병가 있고 우리가 죽겄더라 성은 놓고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부정적인 열 명 정탄권들이 보고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전염되어 버려가지고 망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성은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가 틀린 건 아니에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본대로 얘기했어요 문제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과 진실 두 개가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은 사실이지만 진실하지는 않아요 감엄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은 안 죽는다 했거든요 진실은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이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눈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택해 의해서 현상을 선택해 버리면 그대로 불신의 믿음에서 현실이 돼버려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겠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그대로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고 믿음의 사람은 여우사 가려면 들어가면 우리가 복부한다 그 믿으니까 그들은 그대로 내 거 현실이 됐어요 오늘 우리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합격돼가지고 저들이 1세대는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왜 죽일 수밖에 없냐면 어차피 가난한 땅에 가도 열이고성도 머무를 것이고 가난한 땅 7세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여기서 너희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 불합격된 자들아 오늘 우리가 정말 저들이 다 둘을 기뻐하지 않냐므로 광야에서 망했는데 오늘 교회에 이렇게 와지만 진정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원한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닫는 귀한 은혜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이시 성전지휘를 마음만 먹어도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 2장 19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니 46단이 지은 것을 사흘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쳤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육체가 깨졌지만 삶을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오늘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인사님의 심정에 말하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진 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게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 이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딘이 방탄가 했습니다 14살 때 사생활 나을 정도로 방탄가 했고 그리고 그 여인하고 또 실증이 나갔고 헤어져요 그리고 또 딴 여자, 딴 여자 이렇게 전전긍긍한 아주 방탄가 했습니다 만유기에 빠졌고 그런데 한 번은 그 어머니 눈물의 그 기도가 상달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데 굉장히 자기가 침몰한 가문에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방탄하고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고 있었을 때에 펴서 읽으라는 음성 들려요 그때 아이들이 노래소리에 들리는 그 음성이 펴서 딱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됩니다 밤이 깊고 날씨가 아까웠으니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 저같이 단정해가고 방탄가 술 취하지 말고 음란가 허색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 심령 속의 그음으로 그 가슴에 불로 방망이로 임해서 그 말씀의 성방처럼 임해서 쾌개하고 통이하고 자부하고 울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다 죄를 토하고 눈물로 통이하고 했구나 하니까 그 마음에 눌리는 것이 다 벗어지고 하늘의 햇살이 기쁨이 이루어가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 가문에서 예수구소 안에 그 가슴 속에 안기는 가문에서 참된 안식의 쉼을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세상껏 완전히 끌어버리고 걸어간 성자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는 다르지만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만이 가바뀌지고 내가 삶에 가장 가치있고 고개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영원히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깨닫게 하신 성령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의 성정입니다 원칙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이죠 예배와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 건물이 예배당인데 또 예배당도 중요하죠 왜요 주님 말하기를 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또 성에 임하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귀한 영혼이 탄성되고 신령한 젖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라 13장 말하기를 그날의 죄와 도롬을 씻는 셈이다 그날이 주님 오실 이 딸입니다 그때 결국 이 셈이 터졌다 이게 보혈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성령을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피해 보호금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주인이 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회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보이신가 생애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삶이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한 것이 성령님 오시야 그 십자가의 피해 사건이 내 가슴에 젖어오게 되는데요 성계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예루살렘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구제는 했지만 땅 끝까지 보호금 전파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빛박을 통해서 저도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져 도망다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꼭 복이 와야 되는데 망했거든요 도망가고 쫓겨다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보호금을 증거했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신앙으로 똑똑히 여문신앙 그랬을 때 개척 멤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보통 급한 일이 있으면 SOS에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좀 잘 섬길까 목적이 금식은 목적이 주님을 저를 삼기고 싶어서 금식을 했을 때 하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발 따로 세우라 금식하고 기도해서 안수에서 보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교회에서 또 최초로 그리스인이라 칭함받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람 답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안수입사 한 분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참 신실하게 새벽에 나와 계속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에 부당했던 지시를 거절하고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인데 하나의 한 번 보여주는데 그 지시의 그분이 다리가 절뚝다리가 되고 절바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정말 그 후에 그분이 해직당하고 검찰청에 수사가 나오고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앞에 여러 가지 구덩이 있고 막는 그 장애물이 있어도 또 헬리콥터가 옮겨지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회의 부정, 부패에 가입하면 안 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 자체가 귀한 믿음이잖아요 초대 안 듣기 아름다운 것이 당회장에 바나바였는데 자기보다 능력 많은 사후를 초대해 갖고 같이 공동 목회를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준비되지 못한 부족한 목사가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제 나름대로 이제 34년 지내고 나서 정말 설교를 어떻게 안 되고 말씀을 가장 주님이 원한 그 보금적인 설교를 할 것인가 또 독수리 제작원을 통해 우리 성도 정말 아름다운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 역사하는 교회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같이 한 맘 가지면 주님이 아름답게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열심히 잘 일하시는데 일하다가도 저를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일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일하면 시험 들 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니까 저도 한 부분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시기에 산파 시뿌라바 부하가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애한 가물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살아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산파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인기 직업도 아닌데 오늘 교회에서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말없이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숨은 일꾼들의 시뿌라바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교회의 길은 뭘까라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백번 지당한 말인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과 만남에서 영적 호흡이 됩니다 마치 깊이 기도한다는 생명 안에서 성령을 만나 내 영이 산 영이 되고 기도를 깊이 안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공기나 물이나 빛이 없을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바닷가운데 이 고기가 때로는 물 위에 올라가서 입을 벌리는 모습이 뭔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도 그 표면에 나서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생명의 호흡을 갖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피의 사랑 은혜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직감을 해서 내 가슴이 내 안에 모든 씀뿌리 고통 아픔을 다 쏟아내고 혼탁한 약한 시대에서 영원한 저 천국 바라보고 내가 좁은 길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에 결단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바다에 그 고기가 짠 물 속에 살지만 몸은 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생명에 공급되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나라로 보나 교계로 보면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나 기도에 전년밖에 없다라는 걸 합니다 이런 바다에 그 짠 물이 태양비대에 의해서 증발해서 높이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천천히 구름이 되고 순수한 물이 돼서 땅에 내려오듯이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증발된 것이 구름되고 구름되서 비가 돼서 모든 오염과 공기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산천초목이 담비를 먹고 푸르고 새롭게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 바다로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이런 모든 바다는 바다대로 소금에 있어서 정화시키고 계속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햇빛이 났었을 때예요 햇빛이 나니까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그 바닷물이나 모든 물이 증발이 되는 거죠 햇빛이 없으면 될까요?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요 모든 수분이 증발돼 그게 다시 구름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인도된 그 모든 것이 신선한 것은 성의 담비가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초목이라 하더라도 그 정을 갖고자 하는 잡풀로 우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 생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꼭 둘씩 보냈고요 연합이었고 세일 모임 교회 모임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 내가 뭐 교회 와서 특별히 은혜 못 받은 것 같아도 만일에 주일날 범해 버리고 말씀 안 드리면 한 달만 가보세요 절대 믿음 떨어지고 영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빠도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의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독일의 화가 스탠버그가 그린 십자가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교회에 부탁을 받고 화가니까 그냥 십자가 성화를 다 그렸는데요 한 소녀가 스탠버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화가는 별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의 죄를 대적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림이야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때 그 소녀가 물었어요 아니 저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당신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나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은 당신을 참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아프면 십자가를 지셨겠지요 그 순간부터 스탠버그 내리에 이 짐이 사라지 않습니다 저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 말씀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고 내가 죄인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밑에다가 이 말을 썼어요 내 너를 위해 몸벌에 엎이 흘렸구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은혜 받고 밑에 딱 그림 밑에다가 한 줄을 썼는데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그 당시 훌륭한 진데일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구경을 합니다 예수 입장에 달린 그 그림이에요 가시 멸루관 씌어져 있습니다 양손에 대못이 박혔고 허리에 창에 찔린 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성의 역사 감동에서 카페에 진데스마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한없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그 당시 이 모라비양 교도들이 성령 사역하신 그 집단인데 그들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훌륭한 그 거부 백작 진제누프가 주님 만났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모라비양 교도에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해서 한시대 유럽을 독일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 없이는 교회는 죽은 거예요 피가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금을 위해서 보금을 해 십자가할지 인자하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의 백배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온고이 없는 적이 갑자기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를 보면 참 존경스럽다 목사가 부끄럽다 저는 때로는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는데 저 상황에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분처럼 신앙생활할까 한 분이 많아요 우리 어느 권사님은요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결혼하자마자 천국에 먼저 가버렸어요 그런데 새벽에 한 번 빠진 적이 없고요 매일 저녁을 다닙니다 8시 밤에 기도할 때는 그때 나와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꾸준히 보금전하고 전도다니요 자식도 없어요 하나 데려가 보세요 뭔 점으로 살까 또 오늘 산부에 기도한 우리 안수입사님이요 그분이 사실 장애예요 청년 때 사고에 의해서 다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요 고무 다리예요 직업이요 구두 수선이에요 운천동에서 그런데 경찰들이 막 철거를 해갖고 막 옮겨다니는데 정말 힘들겠죠 몸도 그러죠 그런데 주차 안내를 해요 중복이 들으래요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빛이 나고 저렇게 기도를 해요 이야 주님 볼 때 누가 진짤까 내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적은데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오늘 진짤으로 부끄럽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 남자분들이 억지로 부인 따라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나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내 자신부터 내 죄 때문에 지옥간 걸 너무 알겠는데 그분이 나 위에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다면 내 가슴에 정말 십자가 피 앞에서 회개하면서 찬송불에서 뭉클한 눈물 한 방울 흘러봤을까 그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다닌 그건 쭉쭉쭉이게 하면 저분이 만약에 청구목과 멋지할 것인가 저는 마음이 노심초사가 되어요 다 저 책임이 우리 교회 책임이죠 누구 다닿겠어요 제가 설교 못한 책임이고 기도 못한 책임인데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교회일까 오늘 진정한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런 열악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얼마나 우리가 치우치고 해서 세속화된 모습이 제 안에도 있어요 날마다 뽑아내라고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을 은혜 받고 말씀 깨달고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데 그건 아무 얘기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아무 관계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분 사랑하고 내가 충성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 보고 날마다 십자가 피해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로또 맞은 인생보다 더 대박난 김경순 전도사입니다 어찌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축복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세상적인 표현을 해야 좀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 아마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살아있다면 제가 인생 밑바닥에서 제 육신의 정력에 이끌려서 죄란 죄는 다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든 건 지금의 나의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제 3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제 3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기 전에 저는 또 제 자신의 부족함 제 자신의 약함, 부끄러움, 치부를 여러분에게 또 드러내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저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작은 초가집에서 2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유일하게 초가집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초가집이 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 앞에는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제가 항상 그 무덤이 무서웠어요 무덤이 없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형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의 이름 김경순이라는 이름은 그를 한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지금도 까막눈이신 저의 친정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나 저는 저의 어머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점점 자라가면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도박, 그리고 의처증까지 앓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저의 집이 날마다 낮이고 밤이고 도박판이 벌려 있으니까 매일 싸우고 부수고 깨고 욱박지르고 칼부림 나고 매일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아버지는 어머니가 힘들게 일을 갔다 오고 집에 몇 분만 늦어도요 누구야 어떤 놈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밤새 폭력과 폭행으로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그 피곤하게 일하신 어머니를 아버지는 또 새벽에라도 자신이 배가 고프면 막 지은 밥과 국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전을 좋아하니까 새벽에도 전을 지져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저희 어머니의 삶이 정말 지옥가게도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어머니가 참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아버지하고 맞서 싸워요 그런데 정말 마당에서 배고픈 사자 두 마리가 서로 뒤엉켜가지고 물고 뜯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보게 돼요 두 살 위인 저의 언니와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동네로 맨발로 뛰어가요 저희 엄마 죽어가요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불안 속에서 살았던 모습이 제 눈에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추워도 밤이 돼도 그렇게 싸우는 날이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잠든 새벽에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소원을 누군가가 물은다면 저는 그때는요 저에겐 소원이 없었어요 무엇을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지긋지긋한 이 악몽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접하면서요 제가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집은 저의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친구 저 친구 하루하루 친구 집에서 돌아가면서 신세를 지고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는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매일 윽박지르고 싸우고 그런 소리를 듣고 공포 속에 있는 제가 교회를 가니까 제 그 두려운 얼어붙은 마음들이 눈녹듯이 녹더라고요 저는 정말 교회에서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정말 평안함을 느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평안함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목말라 있고 모든 것이 정말로 사랑받고 싶었던 것더라 교회 가면 정말 저에게는 교회가 피난처고 교회가 정말 저에게는 천국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저 자신을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제가 소중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평생 제가 교회를 안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바쁘고 힘들고 또 육신의 탐신과 정욕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과 제 삶이 따로 가는 거예요 점점 저는 주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학생 때 교회에서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늘 제 마음의 뇌리에 남아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뿌리도 없고 말씀의 뿌리도 없다 보니까 결국 주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앞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전도자들을 저에게 매번 제가 교회를 떠날 때마다 붙여주셨어요 그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정말 제가 인심 쓰는 척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인심 쓰는 척 교회를 몇 번 따라가지고 교회가 싫지 않아서 또 다니게 되고 근데 또 어떤 바쁘고 환경 앞에서 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또 쉬게 되고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중에 하나님은 저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으로 저를 시집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신실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어머니랑 함께 새벽기도 가고 모든 공례배 나가면서 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환란과 핏박이 와도 저는 주님을 안 떠날 것 같았어요 그런 저의 결혼 생활에 어느 날 환란과 풍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의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저의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결혼 초에는 온순했던 저의 남편이 성격이 쾌팍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로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예고 없이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저는 코와 입으로 정말로 많은 피를 쏟아내야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종이컵으로 대여섯 개씩 대여섯 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병은 기간지 확장증인데 병원에서는 완치가 없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하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방치해두면 기도가 막혀 죽을 수도 있는 병 저에게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때만큼은 제 십자가가 가장 크고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아무 소망이 없는 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자산하면 지옥 간다는데 자살은 할 수 없고 매일 밤 눈을 감으며 하나님께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데려가 주세요 제 삶은 원망과 불평 그러면서 저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에게 세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듯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에게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하고 조건 없이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보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도 감사해서 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주님의 양대를 찾아 돌보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듯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저도 인내를 가지고 전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피를 토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회복된 걸 알게 됐고 이전보다 더욱더 제가 체력이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저보고 전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설교 후에는 그 설교한 교회마다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함께 현장 실습도 해주고 꾸준하게 전도하면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갔고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반에서 전도를 강의하는 기회도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점점 저의 길이 열렸고 여러 교회에서 저를 사역자로 청빙하려는 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명나게 전도하는데요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정말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옳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줄 그런 주의 종과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저는 박용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이라는 책을 받게 됐고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안디옥계에서 사역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안디옥계를 가려고 하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단과 달랐어요 안디옥계는 통합직이고 저는 합동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순간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사역자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가는 안디옥계로 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저를 안디옥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받고 왔는데요 저는 이곳을 처음 왔어요 쌍촌 근무 이쪽 상무지구 쪽은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계에 딱 왔을 때 정말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는 연고치도 하나도 없고 내가 여기 지리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받고 점심을 먹고요 저 혼자 이렇게 안디옥교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기두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소극적인 기두원이 이 사명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안디옥계에 보내주셨다면 지금 3시 예배 30분 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2시 반인데요 30분 남았는데 제가 30분 동안에 전도할 때 하나님 이례성 방문 그런 분 말고 정말 예비된 영혼 하나님 그 알고 영혼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전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저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의심 없이 기쁘게 신명나게 전도에 올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한 번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새가족 찬양과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해서 봉사하시는 성정수 장노님 아시죠 이분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광주로 이사를 오셨대요 근데 4년 동안 교회를 못 정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전도팀을 만났고 저희 전도팀은 늘 주일날 전도하신 분들을 주일날 초청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재방문을 해요 근데 이 성정수 장노님을 재방문 명단에 맨 마지막으로 성정수 장노님 집을 방문했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오시라고 선물을 들고 딱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만 딱 놓고 왔어요 그때 시간이 저녁 7시였어요 맨 마지막 집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팀이 너무 수고해서 우리가 저녁을 먹읍시다 해서 식당을 갔는데요 놀라운 것 이 주변에 정말 많은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정수 장노님이 카운터를 보고 계시는 그 식당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주 전에 또 등록하신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권사님 부부가 인천에 사시는데요 인천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남편 집사님에게 근데 인천주한장노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이 권사님 부부가 광주로 가신다니까 이 인천주한장노교회 다니는 장노님이 뭐라 그러냐면 광주에 가면 꼭 안디옥교회를 가라고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 부부가 이사를 왔고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집을 먼저 얻으셨대요 집을 얻고 이제 안디옥교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집 앞에 바로 안디옥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권사님이요 그래도 이 권사님 집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평생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장노님 친구 말만 듣고 우리가 교회를 정하지 말고 주변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다 돌아봤대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철학이니 어쩌니 그런 말씀만 하시더래요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안디옥교를 오게 됐는데 정말 이분들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원했는데 안디옥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요 유튜브로 말씀 보내주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매주 보내준다고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해피데이 때 우리가 전도축제를 했잖아요 정말 그 해피데이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분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해요 우리 교회 김진수 장노님 계시죠 한의원 하시는 근데 이 김진수 장노님에게 20년 전에 임신이 안 된 세대기 이 장노님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 다른 한의원 다 가봤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진수 장노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장노님이 지어준 한약을 먹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이제 태어난 애가 장성에서 성인이 된 한 20여 년이 흘른 뒤에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서 아 다시 한약을 지어야겠다 근데 그분은 이쪽에 사시거든요 근데 김진수 장노님 한의원은 영상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김진수 장노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거리가 멀어도 그래서 그 장노님을 만나게 됐는데 또 딱 마침 해피데이 시즌에 우리 장노님께서 이분에게 한약을 지어주면서 초청장을 또 드린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오셔서 정말 은혜를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노님께 초청장을 받기 전에 아 이제는 때가 돼서 내가 이제 그 전에 믿었었나 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찰나에 장노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약을 짓게 되는 시점이 참 오묘하게 해피데이 때 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친구가 있어요 저분은 절대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해피데이 시즌에 강조를 하니까 순종은 해야 되길래 그냥 한 번 말이라도 건네보자 하고 해피데이 때 초청을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오신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해피데이 때 근데 세상에 오신 첫날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 알고 봤더니요 구역장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해피데이 때 보내주셨어요 권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 회원 중에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른 권사님 손에 이끌려서 저희 교회에 오셨고요 정말로 이분이 1대1 양육까지 받으시면서 너무나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청년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청년은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죽기를 각오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시들시들 하면서 숨이 멎어가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는 숨이 멎으려고 하는 순간에 빛이 나는 노인 한 분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꽝꽝꽝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는 형님이 이 형제를 정말로 병원으로 얼른 옮겨가지고 이 형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요 이번 해피데이 때 우리 교회 집사님에 의해서 해피데이 때 초청이 돼가지고 교회를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렸어도요 다른 분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요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느니나 거두느니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뿌렸어도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우리가 심고 물을 줄 뿐이지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요 제가 2년 반 전에 길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2년 반 전에 만난 분이에요 길에서 근데 이분이 만났는데 경기도로 이사를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다시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2년 반 전에 전해준 그 복음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모르죠 교회 이름도 모르죠 무작정 그 마음에 아 유튜브에 제 이름을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김경순 전도사이 가지고 탁 쳤는데 제가 해피데이 때 설교하기 유튜브에 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는데 이분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하나님이 안디옥교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천국을 지금 누린다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기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한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 11월 둘째 주에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순종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므로 주님께 인도한다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에 순종한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레마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아직도 이 성 중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며 지금 오시는 새가족들 보면은요 추수할 일꾼들을 정말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추수하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